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료러버 오늘은 3월 30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들어가게 됐고요. 1절로 15절 말씀 제목은 크리스도의 포활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리하는 삶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예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저희들 책 앞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이신 김천수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가장 중심된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성경의 본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전체 구조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이 이 전체 내용을, 전체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심 사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 저희들 주일날에 있는 위크 스터디에서는 이번 주의 말씀을 한 가지씩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으로 각 날짜에 해당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대속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 했을 때 예수님처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을 저희들 가상 출연으로 지난 이틀 동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일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계획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준비된 사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확실한 이야기인지 어제서부터 우리들의 전명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되는데 무덤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려 했던 그들의 조치가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사실이고 역사적인 일임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인들은 어제 말씀해서 어디에 묻힌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시체에게 향료를 뿌리기 위해서 이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 무슨 걱정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놀, 돌무덤을 열어줄까? 왜냐하면 유대의 풍속에서는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돌문으로 막아놨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이들이 이것을 임봉했어요. 임봉을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자, 돌을 굴리는 것도 힘들었고 임봉한 군인들을 설득하는 것도 힘들어요. 작전이란 것은 책임자가 이것이 완성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치울 수 없거든요. 분명히 임봉된 것을 뜯는 것은 임봉된 것을 뜯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여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들은 무덤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표현은 안 됐지만 마가복음에 있던 그 내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큰 지진과 천사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서 그 옷은 눈과 치거늘 그래서 이것이 천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때 이 천사들이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러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대요. 죽었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됐대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이미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것이 정말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하를 누가 누구에게 전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은 누구에게 전해요? 제자들에게 전해요. 제자들은 누구에게 전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전해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이 장소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어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 봅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이거 얘기는 누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이미 앞부분에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속히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러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무엇을 해요? 경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목격하게 하셨어요. 천사에 의해서 증언을 듣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두 번째는 직접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움 알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이제 또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비병 중 몇 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이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렸어요. 무엇을 알린 거예요? 부활의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제 돈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군인들에게는 우리 전통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로마는 흔히 우리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작전에는 실패해도 경계에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군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캐치프레거든요. 이것처럼 군인들이 이 경비를 쓰고 있고 경계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항상 그 경계를 썼던 군인이 대신 이 죄의 값을 물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알리니까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해서 돈을 주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알아. 이게 정말 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의 한계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신 건지 어쨌거나 이게 완전히 스스로 올물들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보세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자는데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깨워서 봤다면 어떻게 이것을 안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일어났겠죠. 누군가는 다치고 칼부림이 났겠죠. 군인들이고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경계를 쓰라고 했는데 잘 써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작전에 대한 실패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까지 보장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너희들이 작전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책임을 져줄게. 그러니까 차라리 작전에 대한 실패를 감수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문을 내. 그 보답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잤는데 어떻게 봤을 것이며 봤으면 왜 안 막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증거해 준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히려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인간들의 계기, 계략,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실행한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죽으신과 무치신과 부활을 더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게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반대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의 힘과 계획과 능력이 아무리 커도 무엇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군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확증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역사의 기록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 무덤에 갔고 무엇을 경험했나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의 증언을 듣게 돼요.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키던 자들은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증언하고 여인들을 통해 증언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미 구약에 이언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그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으세요. 그러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없이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없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화에 있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러실 때 평안하라 하시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라 이 평화가 선언되었을 때 이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증언에 대제사장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돈을 주어서 거짓 증언을 만들었어요. 그 거짓 증언이 어떻게 됐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거짓말을 한 일이 이미 드러났어요. 시스템적으로도 안 돼요. 총독이 이거에 대해서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작전의 실패를 스스로 떠들고 다니네. 그리고 이들의 신상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그리고 이들의 말에 논리가 안 맞네. 앞뒤의 말이 안 맞네. 이들의 말은 거짓이구나. 그건 누구의 말이 참이다? 제자들의 증언이 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이 찬양을 우리 부활절날 이 내용의 찬양을 이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찬양을 우리 부활절에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동편 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듯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무리 귀중하고 사랑의 결정체를 할지라도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로마시트의 팔레스타인 한 사형수가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그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잘해봐야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을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평화를 선언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독교에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신 증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무죄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없이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받으셨다는 표시가 되어 부활하심이 뭐의 표시냐면 우리의 속죄물이 되었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의 부활을 제일 먼저 감지하였으나 돈에 매수되어 부활의 사실을 거짓으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놓고도 소망과 기쁨 대신 무엇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상황이 내 판단이 믿음의 기준이 되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했을 때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여? 말씀을 기억하라. 무엇을 전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무슨 길이다? 소망과 기쁨의 길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엇만 쌓인다? 근심과 걱정만 쌓인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왜? 주를 믿는다면서 자기 기준을 못 버려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자는 주의 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천사는 사실만 말하였어요. 예, 이 천사의 증언을 보세요. 사실만 전하고 기록된 예언의 성치만 전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이 말씀이 참인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이 이곳이 참인 근거인 겁니다. 천사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예수님의 말씀의 성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자로 예수께서 쫓아내주신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나 제자들은 직접 믿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증언하라고 얘기하시고 증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디 믿는 자가 있고 나중에 거절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토록 철저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대세자상, 군병, 총독 등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나 군병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돈을 받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임을 스스로 증명해요. 군인들이 목격했다면 잡았을 것이고 자고 있었다면 보지 못한 것이에요. 증거가 있었다면 누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만 내므로 스스로 거짓임을 증명했어요.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죄와 혼합된 기득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제를 거부했어요. 부활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들의 죄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이 부활의 양식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강의집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냥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편, 16편, 10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낳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도 불원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들도 영광의 부활을 하여 주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속죄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무지하신 분의 속죄물로 받쳐지는 대속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받아들이길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의 속죄의 피를 받으셨다는 표지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부활을 믿음으로 층위가 선언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의 부활은 우리가 받을 내세의 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신설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받을 내세의 형체를 보여주셨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하셨어요.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요. 변화를 해서 보여주신 모세와 엘리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입을 내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 주심이요. 생명 주심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 삼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이 표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구속의 결정체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 사건을 전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이 사실을 전하는 데 지혜와 명철함과 민첩함이 부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거짓된 증거들이 침묵하며 지내지 않았나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심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더불어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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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